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SelectBox의 프리벤트 키 리스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키 코드와 콤마를 사용하여 특정 키들의 동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위아래 화살표와 엔터 키를 막을 수 있습니다. 혹은 O를 설정할 경우 모든 키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SelectBox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현재 프리벤트 키 리스트 속성 값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 프리벤트 키 리스트 속성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엔터 키를 누르면 목록이 펼쳐지고 위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여 목록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프리벤트 키 리스트 속성 값으로 위 화살표, 아래 화살표, 엔터 키의 키 코드 값인 38, 40, 13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위아래 화살표와 엔터 키가 동작하지 않습니다. 마우스를 사용할 경우에만 목록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키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